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실요등이 5초 만에 꺼져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 처음 갔는데 5초 만에 꺼져 미안할 수 없는데 이거 비저귀가 보이네 개인 서점입니다 다시 만나요 생각이 들어요 마찬가지로 도착해볼까요? 아이치 플랜디스 이거 먹을 거야? 이거 뭐 먹을 거야? 오줌한 거 아마 제 얼굴은 이쯤이면 돼 아 모모가 베트남 표준 뭐가 있냐? 땡큐 Shao 기본적으로 여기 계신 분들은 영어를 잘하십니다 16만동이면 얼마지? 8천원? 8천원? 한 잔에 4천원 그래도 한국보다는 싼거야 비슷해? 한국에 뭐 5천8백원 정도 꺼냈죠? 그치? 그건 잘 많이 하는거지 진짜 다시 한번 봐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haye! 가족들과 함께하는?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 restoring 그 부분에 숨겨 hyvin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네요